횡성군이 민원이나 생활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SNS 전용 민원 창구, 할말이소 횡성을 운영합니다. SNS에서 친구 맷기를 한 뒤 가로등 고장, 쓰레기 무단투기 등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제보하면 이를 접수해서 해결하고 처리 결과까지 알려줍니다. 특정 기관, 단체와 관련이 있거나 복잡한 민원, 정책 관련 민원 등은 기존처럼 공식 민원 접수를 통해야 합니다. 등산군은 공식 홈페이지 외에도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 군정을 알리고, 군민들의 목소리도 듣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